안녕하십니까 솔바 이놈원입니다 대추 꽃필때 이거 안하면 나중에 이제 무조건 거의 다 뭐 벌레 먹는다 그거를 딱 얘기를 했는데 댓글에 보니까 꽃필때 약을 치면 안된다는 둥 된다는 둥 그 다음에 뭐 꽃필때 어떤 분은 이제 그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번 치고 오늘 네번째 약을 치는건데 대추는 말하자면 꽃이 한번 피고 여기에 한번 1차 피고 2차 피고 3차 피고 이런식으로 아직도 꽃이 피는게 있어요 어 그러니까 왜냐면 왜 그렇게 꽃이 피냐면 대추같은 경우는 그 해 3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거에요 포도하고 그러니까 새싹이 자라면서 계속 꽃이 피면서 끝순까지 이렇게 꽃이 계속 피는거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런식으로 계속 꽃이 피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추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꽃필때 주기적으로 반드시 약을 쳐줘야만 가을에 벌레 먹는 대추를 갖다가 안먹을 수가 있어요 그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얘기하자면 대추에 꽃이 피때 약을 쳐도 된다 그게 맞는겁니다 왜냐면 이게 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라이몬이라는 그 약인데 여기 이제 살충제인데 이거는 대추라든가 고추 배추 주로 이제 과일나무에 이렇게 치는 약이에요 뭐 이것도 쳐도 되고 하여튼 대추에 등록된 것은 지금 이겁니다 사과 배 복숭아 감 이런 쪽에 어 단감 포함해 가지고 어 여러가지 고추에도 이제 등록이 됐어요 총채나 담배나방 같은거 그런 쪽에 그런 쪽에 이제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럼 우리가 매년 라이몬 같다가 보통 대추나무에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꽃이 필 때부터 거의 이제 꽃이 보통 6월 한 초 중순부터 이제 피기 시작해 가지고 아직도 꽃이 피고 이제 순이 자라니까 겨까지가 자라니까 꽃이 피는게 아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꽃이 그러기 때문에 이 대추나무는 꽃 필 때부터 어느정도 열매가 열릴 때까지 계속 약을 한 다섯 여섯 번은 반드시 쳐줘야만 벌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 예전에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더 확실한 것을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라이몬 이 회사한테 제가 전화를 한국 30 이네 sg 3930 여기에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 하더라구요 자기네들도 이 회사에서 이 약을 하나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실험을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약을 갖다가 등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꽃이 펼 때 쳐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꽃이 핀 상태에서 뭐 꽃이 떨어진다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수정이 잘 안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대추 같은 경우는 꽃이 폈을 때 그 안에 알을 깔갖고 그 안에 우리가 가을에 대추를 이렇게 딱 먹었을 때 보면 안에가 겉은 멀쩡한데 딱 씹으면 안에 대추 벌레가 생겼잖아 그게 그 맥락이라고 꽃이 폈을 때 쳐줘야 그게 효과가 있지 꽃이 다 지고 열매가 맺은 상태에서 치면 벌레가 파먹고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때는 약을 쳐도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씨에 붙어있나 봐 벌레가 보면 씨의 안에 그 벌레를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먹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요게 라이몬 이거 대추에 치는 약 과일나무에는 주로 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해서 제가 확실히 이 회사하고 검증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대추는 꽃이 필 때 필 때부터 이게 단계단계 피기 때문에 최소한 세 네 번은 쳐줘야 벌레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게 아니더라도 이게 아니더라도 라이몬 말고 다른 약이라도 분명히 있지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약을 치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보니까 논쟁이 되게 많아 뭐 쳐도 된다 안 된다 수정이 된다 벌이 죽는다 뭐 웬만하면 이 약은 벌이 거의 안 죽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약들이 돼 이거를 쳐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꽃 폈을 때 쳐도 과가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이런 거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갖다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얼마 전에 전화 왔던 분도 그것 때문에 저한테 꽃이 다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인께는 그분은 약을 진짜 다른 것을 잘못 썼던가 아니면 여기 보면 꽃이 폈다가 열매가 이렇게 열리면 자 여기 보면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따 보세요 꽃이 폈다가 이렇게 지금 열매가 약간 이렇게 달렸잖아요 열매가 달렸는데 이렇게 열매가 달리니까 꽃이 다 진 것처럼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꽃이 다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같아 그분도 이거 잘 보시고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주세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거 같아 그래서 일단 한번 약을 내가 쳐보고 대추에 치는 약입니다 라이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혀 쳐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대추뿐만 아니라 보니까 과일류에 되게 많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쳐도 전혀 광고가 없어요 김코쿠아 우중 HI 김콤ади 김콘 김콘 고춧가루 왜 이곳을 이렇게 많이 달렸지? 우와 저쪽 나무랑 또 틀리네? 좀 속아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왕대추잖아요 너무 많이 달려서 가지가 막 무거워서 밑으로 막 처질 것 같아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렸다 우와 너무 다닥다닥 달린 것 같아 우와 계속 꽃 피고 이런 데 꽃이 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딴 데는 꽃이 피는데 딴 데는 열매가 벌써 그러니까 이게 단계걸로 이렇게 지금 아직도 이렇게 새순이 쑥 자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꽃이 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달렸어 이게 이쪽이 또 뭐 여기는 벌써 이렇게 대추가 이렇게 컸네 올해 엄청 따겠는데 응 여기 봐봐 저 밑에도 뭐 엄청나다 야 네 지금 이런 거 보면 이거는 꽃 필 때 약을 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에 벌레가 죽는 겁니다 우와 정말 많이 달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것도 지금 새순이 지금 지금 새순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꽃이 막 이렇게 피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이제 꽃 피는 거야 여기는 응 여기는 지금 새순이 이렇게 아주 푸릇푸릇하게 올라왔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지금 여기 이런 데가 꽃이 맺었잖아 네 이렇게 이런 데서 계속 대추는 지금 벌써 저렇게 큰데 딴 데는 저렇게 큰데 조심해 미끄러워 벌써 이렇게 큰데 이렇게 큰데 이렇게 큰데 아직도 꽃이 막 맺혀서 달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이게 고추가 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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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꽃이 그 새순이 나오면서 계속 자라는 거야 계속 어 꽃이 폈을 때도 꽃이 폈을 때 어 이게 단계적으로 그 계속 어 꽃 대추가 이렇게 자라는 거라서 대추가 자라면서 꽃을 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폈을 때 약을 쳐줘야만 어 가을에 대추를 먹었을 때 어 벌레먹는 대추를 갖다가 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어 큰 걱정 없이 그렇게 치셔도 관계가 없다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